당근 당근 다 다 써봤어 네! 고맙습니다! 고맙습니다! 두 개로 쌍으로 된 거예요 어떻게 갖고 놀아요?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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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근처럼 생긴 플라스틱 재질의 칼 모형 완구 다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기자입니다 이선영 기자입니다 저희가 구매한 세 가지 종류의 당근칼입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당근칼 다 써봤어 네! 고맙습니다! 고맙습니다! 두 개로 쌍으로 된 거예요 어떻게 갖고 놀아요? 이렇게 놀아요 네들에게 놀아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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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요 트레이더 마희로! 한글자막 by 한효정